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1기 하 2장 9절입니다 왕하는 11기 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넘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갑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볼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시작 2, 3, 7 나라 살리는 더블 성령 충만 더블 은혜 더블은 뭐죠? 두 배, 두 배죠 따라합니다 두 배 두 배예요 따블 진짜 따따블로 오늘 성령 충만과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더블 성령 충만 더블 은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더블 성령 충만 더블 은혜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넘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감의 갑절 두 배, 두 배죠 장자의 목 이번 RCA 집회에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더블 포션입니다 따라합니다 더블 포션 더블 포션인데 자 지난주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 구절 뭐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나요? 계속 사이먼 피터 앤설드 생각났나요? 전호사님이 이번 주에 ITS 대회 했는데 ITS 대회에서 동기 친구 만나서 제 영상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해줬어요 사이먼 피터 앤설드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상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자 이번 주는 외워야 될게 따라합니다 갑절의 영감 자 요거 할 때 이번 주 기도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갑절의 영감 더블 성령 충만 더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합니다 I pray thee 10쪽 나는 구합니다 혹은 기도한다죠 따라합니다 I pray thee 오 너무 잘하죠 진짜 자 따라합니다 Let a double portion of thy spirit be upon me 가 너무 길죠 자 따라합니다 Let a double portion 자 크게 크게 해야 돼요 시작 Let a double portion 자 외웠죠 여기까지 자 따라합니다 I pray thee 나는 구한다 뭘 구하냐 따라합니다 Let a double portion 어 요까지 요까지 딱 외웁니다 시작 I pray thee let a double portion 그 다음 뭐죠 Of thy spirit be upon me 자 따라합니다 Of thy spirit be upon me 그래서 한 가지만 쉽게 기억하면 따라합니다 더블 portion of spirit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번 주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더블 portion 전도사님 이번 주에 ICA 집회 참석하면서 계속 전도사님 마음에 또 메시지에서 더블 portion 더블 portion 계속 영어 통역하는데 더블 portion 하는데 계속 이번 주에 움직이면서 하나님 더블 portion 적어주세요 다른 것 말고 더블 portion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더블 portion 주세요 다른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전사님이 절에 갔는데 RTS 집회 때 마치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절에 왜 갔냐 현장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갔더니 뭐라고 적혀있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성공하게 해달라 그거 할 사람들은 시주를 하세요 돈을 내세요 이렇게 했고요 또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이 어떤 스태츠라 하죠 동상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스태츠 그 불상이죠 불상을 만지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죠 수능 대한민국 수능인데 고3 수험생 엄마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그거를 등에다가 적어가지고 걸어놨어요 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 얼말일까요 만원 2만원 아닙니다 3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좀 큰 거 달면 100만원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뭐냐 성공 자식 순호 달아났어요 근데 거기서 오후였는데 계속 108배 루이비통 가방 메고 구찌 가방 메고 와서 계속 108배 절하고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와서 계속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 받으세요 한 가지 한 가지 뭐냐 나미아부 타불 감셈보살 그거 한 가지만 계속 틀어놔요 음성에다가 틀어봤어요? 랩논들 현장 좀 가봐야 되겠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거는 적어놓고 기도 제목은 한 가지 나미아비 타불 감셈보살 그거 한 가지로 뭐하냐 108배 하고 있어요 108배 오후 오후 3시에 절에 모여서 아줌마들 10명 벤츠 BM X GB80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성공 인기 말고 버블 포션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성공 돈 인기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 인사하실 때도 갑절의 영감 반 랩런트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갑절의 영감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갑절의 영감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진짜 알겠죠? 따라합니다 더블 포션 알겠죠? 그럼 엄마한테 가서 오늘 얘기합니다 엄마 더블 포션 엄마 잔소리하고 머리 끝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합니다 엄마 따라합니다 엄마 더블 포션 더블 포션 뭐약하면 초등부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 따라합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내가 모든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자 여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합니다 시작 내가 자 옆에다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나요? 2021년도 2021년도 많은 헌신들 했는데 내가 한 것인가요? 바울은요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도 누구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뒤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다시 시작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옆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왔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서미타임 가지고 계속 예배 속에 있었던 것도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메 무슨 보좌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실수했는데요 지난주 실수했어요 사고 쳤어요 그럼 쭈그리고 나갑니까? 철판 깔고 따라합니다 철판 깔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 어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랩런트들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 누리시고요 자 우리 메시지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냐 한 개가 빠졌네요 한 개가 빠지니 빠졌어요 자 따라합니다 플랫폼 플랫폼은 우리 동대구 스테이션 알죠? 동대구역 동대구역 가본 사람 동대구역 가서 KTX 타봤다 아 말 다 봤는데 자 동대구역이 플랫폼이에요 동대구역 모르는 사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자 플랫폼인데 여기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2,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고 있으면 내한테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 엠런트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로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은 28절 18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있는 곳에서 뭘 누리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예배 형태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계속 계속 메시지 흐름이 뭐죠 따라합니다 단사하라 교회 와서도 단사하고 학교 가서도 단사하고 직장 가서도 단사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혼자서 단사하라 따라합니다 혼자서 단사하라 내 혼자 예배하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뭐가 임해요 시, 공간, 초월 말씀이 내게 임하고요 말씀이 살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죠 랩런트들이 근데 이 말씀이 월요일날 가는 학교의 현장에 하는 역사하세요 시, 공간, 초월 오늘 내가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회는 어디서 했죠 이번에 RCA 집회를 저는 사실 매년 갔었는데 이번에 집회를 어디서 했나요 RCA 집회 어디서 했나요 한 학교에? 한 학교에 안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RCA 집회 서울에서 했는데 어디가 살아나죠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시, 공간, 초월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 공간의 초월이 임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2, 3, 7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죠 랩런트들의 업과 내 업이 전무 의무에 응답받아요 뭐 할 때 혼자서 단사할 때 내가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플랫폼이다 알겠죠? 플랫폼입니다 스테이션 따라하면 스테이션 스테이션 하면 무슨 무슨 역이야 근데 우리 지하철 타본 랩런트 손 들어봐요 지하철 타봤다 혼자 타봤다 엄마 없이 혼자 탈 수 있다 엄마 없이 지하철 혼자 탈 수 있다 오 송준이 예승이 탈 수 있어? 와 야 맞네 오늘 지하철 타고 왔다 자 따라합니다 This stop is 상인 스테이션 우리 상인 우리 한 학위에 오려면 무슨 역 가야 되죠? 상인역 가야 돼요 전도사님 무슨 역 살까요? 전도사님 지산역에서 내립니다 알겠죠? 지산역에서 5분 거리예요 놀러 오세요 따라합니다 This stop is 상인 스테이션 그게 뭐냐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자기 이름 놓고 합니다 자기 이름 예성 스테이션 알겠죠?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놓고 시작 스테이션 스테이션 우리 장로님 성함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호 스테이션 또 누구 해볼까요? 고개를 내리시는데 해람 선생님 해봅시다 시작 해람 스테이션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데요 그 다음은 뭐냐 따라합니다 왓치타워 물어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왓치타워 이게 따라합니다 망대 망대라고 해요 망대라고 하고 왓치타워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너희로 여호와로 너희는 왓치타워 망대에 있는데요 나는요 따라합니다 나는 왓치타워다 왓치타워는 쉬면 안됩니다 위와 아래를 소통해야 되는데 쉬면 돼요 안되요? 안되요 보호자를 향하고 보호자에서 축복이 내려오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역할이 왓치타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구절 이사회에서 62장 6절 파수꾼의 망대 파수하는 곳이죠 이 성경구절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따라합니다 보호자를 향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따라합니다 왓치타워 이게 왓치타워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누리냐 우리 계속 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이 살아나게 없어서 오늘 너무 잘하시죠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걸 선택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영을 살립니다 내일 학교 갈 때 나는 내 영을 살리고 학교 갑니다 그게 키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지면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되겠죠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이미 하나님 내 안에 다 두셨다 했죠 2장 7절 뭐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내 영이 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주 없어서 그리스의 능력으로 충만케 없어서 고개 킵니다 알겠죠 생기 생령 그리스의 충만 그리고 뭐죠 2장 1절에서 18절에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축복 요거를 누립니다 내가 누리는 게 내가 왓츠타워에요 보자를 향하고 보자가 내게 임하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안테나 안테나죠 안테나 뭔가요 같이 볼게요 안테난데요 계속 뭔가 나오고 있죠 따라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학업에 빛이 임하고요 2, 3, 7 나라에 빛이 임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요거 하는 게 안테나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무, 호무 다 똑같은 거 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내게만 주신 게 있어요 4개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요 그림 보면 알겠죠 플랫폼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놓고 민정 스테이션 상인 스테이션 그 기억해요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플랫폼이고 왓치타워에서 보좌를 향하고 보좌의 것이 내게 임하고 영적 소통 되죠 그러면 2, 3, 7 나라에 살리는데 나에게 주신 전무, 호무 가지고 살립니다 다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지 보겠습니다 말씀지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이번 주 흐름이죠 자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지금 예배에 딱 집중하면 돼요 조용히 안 시켜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환경에 속지 말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죠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왔고 안 왔고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핑계 없다 시험 없다 시험 없다 낙심 없다 자 뭐라 하셨냐 진짜 것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것 진짜 것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진짜 것을 하자 진짜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진짜 것을 하냐 어떤 진짜 것 시대를 살려야 돼요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왔고 안 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살려야 된다 하셨고요 영적 문제 와 있는 지도자를 살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문제 100% 와 있는 지도자들 살려야 됩니다 100% 와 있다 했죠 100% 이번 주의 메시지에 100% 와 있어요 뭐 와 있어요? 영적 문제 그리고요 2, 3, 7, 5천 종류 살리기 없어서 삐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것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진짜 것을 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왜 갑절의 영감 필요해요? 공부 잘하고 자식 잘 되고 수능 잘 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영적 문제 와 있는 지도자 살리고 2, 3, 7 나라 살릴 갑절의 영감 주옵소서 자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진짜 것을 세팅하라 이거 세팅 안 하면 안 되겠죠 진짜 것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구 세팅하라 하죠 그중에 1장 27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아까 다 했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어디 두셨을까요? 교회에 두셨나요? 교회만 오면 누릴 수 있고 교회 밖에 가면 못 누리나요? 아니죠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이것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 누리면 됩니다 내 영을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있는데요 기도 같이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 따라합니다 더블 포션 이번 주에 계속 갑절의 영감 내 힘 내 거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리 해야 돼요 키는 CVD IP인데 미리 안 보여주면 미리 못 보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옵니다 미리 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커버넌트 뭐죠 언약이죠 매일 말씀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뻐야 돼요 이 상태가 안되면 내 상태는 영적 상태가 죽은 거라고 그랬죠 말씀 듣는데 짜증난다 말씀 듣는데 집중이 한 개도 안된다 영적 상태죠 그런 랩런트들은 특별히 또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 뭐죠 B는 따라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그게 발견되고요 D는 뭐죠 드림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면 되냐 237 하면 되죠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형상을 누리고 살려라 하셨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237 나라 살릴 작품이 만들어져요 미리 봐고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이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거 세 가지가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말씀 충만 그 다음 뭐죠 성령 충만 그 다음 뭐죠 믿음 충만 그거 세 가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 더블 성령 충만 더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영적 문제에 왔는 지도자와 237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뿐 형